1정이 형 어떠세요? 내가 처음에 나갈까? 그럼 1정이 형부터? 어 야 먹었다! 어 어 나이스 질렀어 이거 뭐냐 방금 아 뭐 방금 4개로 감췄었어 뭔데 근데 더 때려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아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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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들어갔다 됐어 이 정도면 잡자 안 잡자 그냥 한마리씩 때려도 괜찮았는데 됐어 두 마리면 나이스 나이스 어 오브로 깠나? 어 이거 초콜릿으로 게이트 때리고 있어요 나는 오늘만 사는 애들이 제일 좋더라 내일을 안보네 좋아하면 때리지마 구야 어 근데 형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짜? 어 캐논 빨리 박는다 아니 요즘 태경이 형 메타가 약간 조금 캐논 되게 빨리 박으면서 진런 안시고 찍고 이러면 방금 홍규 게임처럼 선발 찍으면 안 돼? 털런 찍으면 진런을 무조건 털리는데 내가 이거 파이즈 많이 재박는데 프로모 아 프로모 깝이 히빌링 히빌링 히빌링이면 개짤망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와 프로모 잡았어 좋아 진짜 기토극 너무 기분 좋아 지금 와 이러면서 맞춰서 드론 찍는거 봐 일장이요 와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거 무조건 이제 만약에 일장이요 그래서 손봉 잡으면 어 아 12링이구나 12링이 딱 먹어 사실 12링이 아니요 14링은 돼야 돼요 그치 어 여기 들어온다 태경이 형 속업 되면 11링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와 근데 아 빡세다 여기 자리잡히면 좀 빡센데 그래도 틈착하게 스파이 올리고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잘 잡았다 와 이거 잘 잡았다 그냥 싸워야될거 같아 뭔가 이거 겁나 짜증나는데 이거는 이럴때 그냥 큰 하나 지면 안되나 개소내인가 근데 트링식 때리니까 잡을만한데 오 트링 뭐야 트링식 개잘 싸는데요 이것도 또 트링하면 되잖아 나이스 나이스 저거 때려줘 저거 미네랄 타이예 미네랄 타이예 상황 아까보다 좋은거 같아 이제야 근데 링 개많이 찍어놨어 장이형 야 링이 질러 나와주는데 링 겁나 많잖아 이거 링 저거 갈무리에다 타지 양쪽 두마리 싸인거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자 먹자 그냥 먹지 나이스 아니 유리한데 이러면 와 오버도 오버도 하나도 안찍기고 와 상황좋다 상황진짜좋다 이런거 들어간 저거 홍구 맞아 홍규가 진짜좋아 야 잡지야 너가 나보고 이몽구씩 밸런스 맞춰주기라며 링 찌드는거 어? 이몽구씩 밸런스 맞춰주기 아 아 아 정말 넌 안되겠다 잡지야 진짜 생각할수록 너 나한테 도대체 몇개를 던진거냐 드립니 6개 어 이미 이미 드론이 9마리 9마리 10마리야 본진 10마리 와 원질도 와 맞으 와 좀더 쳐야돼 최소카의 달인 잡지님 이제 아셨어요 혹시 뭐뭐를 어? 드론 최소카의 미치 돌리네 아이 무슨소리야 맞장구 쳐준거 정보자 왜 모르겠나 아니 이게 형 홍규야 날려주기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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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다 땡겼다 야 끝나겠는데 어 어 야 이건 죽어야돼 이거 죽어야돼 이거 막는거 말이라도 야 끝났어 이거 다 땡기면 끝났어 지금 빨리 가야돼 스피드하게 아니아니아니 들이대야돼 들이대야돼 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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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템 템 자르고 템 어 끝났다 끝났어 이거 타워됐다 이거 자체가 끝났네 왜이렇게 잘해 야 뭐냐 오늘 저그들 엄청 스무스한데요 와 끝났어 템도 잘랐어요 와 와 너무 쉽게 이겼는데 뒤에 시선아 두부대가 없는데 와 6캐시라서 와 얘들아 뭐야 야 태경이형 뭐냐 이거 3패 3패 시켰네 미쳤네 어 저그들 미쳤다 형님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잘한다 네 왼쪽도 부스팅되게 해줘야겠다 안그래 구야 누구세요 잡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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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스팅으로 먹는 거 그만해라 안 통하잖아 이제 어 아 형 왼쪽도 이제 하게 해줘야겠네 어 어 그레오는 그레오 8 쟤 뭐야 어 그드론 아 이거 형 근데 오오오오오 그레오스 먹었다 아니 필드까지 먹었어 와 와 아 필드까지 먹었어 와 혹시 그리고 유난이형 140시간 이거 토시 들으셨나요 영호요? 아 몰라 아까 유난이형 팬분들이 얘기하는 거 같긴 하던데 10불? 하하 10불 10불 제가 보내버렸습니다 형님 140시간 뭐야 오 10불 오오 오오오 스무스하다 스무스해 진짜 죽게 없어 유난이형 140시간 해야돼? 어 내가 언제 언제부터? 내일부터 내가 좀 혼 좀 드렸어 어 아니요? 안되는데 이러면 아 국가스 10불은 원래 이거 하는데 아 국가스 10불은 이러긴 하는데 이러면은 근데 살짝 위험하긴 해요 입구 입구 못잡을 수 있어요 입구 못잡아도 투엘하면 되는거 아님? 구 바리네 이거 야 이거 구 바리다 입구 못잡으면 구 바리면은 성과 하나 지으면 좋은데요 그냥 차라리 이거 그냥 큰 박아야겠다 큰 어 맞아 큰 박아야되요 장이형이라면 근데 안 당할 수도 있어 이거 제발 어 큰? 큰 큰 하나 박아야되는데 구 바리에요 어 안박는다 큰 박스 어 근데 약간 위험한데 이러면 박스인데 구 바리인데 구 레어 구 레어만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장이형 맞아 이거 3들은 나벨파에 큰 박은게 낫는데 어 큰 짓는다 그래도 근데 이거 오오 민척이형 무리했다 오오 어 뭐야 아아 잠깐만 오 세미싸움 세미싸움 아 잘못사웠다 아니야 나쁘지 않아 아아아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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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아아 오 나이스 조그림 한마리가 아 아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어 어 어 빌드 먹고 지는거 좀 아쉽다 아 드림이 뭐해 아 말렸다 이거 처음부터 이거 박았으면 괜찮아 그래도 아직 몰라요 10%이니까 그냥 박아도 됐었는데 5%이기도 하고 가스 가스 지금 얼마대 얼마냐 가스 우리가 100만원 아 근데 앞마당 바로 펴져요? 저거? 앞마당 안 펴져 안 펴져 안 펴져 그 페이크야 아 선클러쉬네 선클러쉬 아 선클러쉬 아 아닌데 선클러쉬도 말이 안되는데 뭐야 와아 링 잘 돌렸다 됐다 이 정도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나 드론 이제 새끼 드론 나이스 잘싸졌어 옹 링으로 한번 죽여야돼 이곱 아 근데 드론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근데 우리는 이제 뮤탈 공업 찍어야겠다 이거 드론 한마디 쟤야겠는데 장이형 무탈 궁옥찍고 두론찌야되지않나 이거? 아 두론 6마리네 계속 캐는거 아 가스 조절하네 바로 한시로 달리자 오 바로 한시로 간다 이거 오버 따면 괜찮아보이는데요 저는? 그러게 두론 많은거 의미 없잖아 네 어차피 항마당 지을거 아니면 어 어차피 무탈은 다 지키는데 무탈 싸움인데 어? 링코라조라오 어? 뭔가 괜찮아보인다 인분수 지금 민철이형 몇이예요? 똑같애 똑같애 24대 24 근데 민철이형이 오버가 하나 더 있었어 근데 이제 똑같아졌어 어 근데 민... 뒤잡으면... 안되나? 뒤잡고... 그러니까 나이스인데 이것도? 흠흠 저피 무탈 한타 싸움입니다 좋아요 와... 오묘 미탈 또 두마리 찍고 아 이럴거면 근데 공업 찍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게 돈 계속 백백있어요? 근데... 좀 미네알이 빡세다 장이형이 그래서 지금 가스 또 두마리로 바꿨어 우리 차라리 올미탈 찍고 가면 되겠다 응... 그게 나은거야 스컷 없으면 근데 좀... 싸우기 힘들지않나? 아니야 너랑 명훈이형 한거 생각해봐 근데 스컷 있었어 명훈이형도 아니야 올리언 서벙 민철이형 근데 이거 멀티 살짝 자만일 수 있어 내가 볼 때 나 봤을 때 자만인데 이러면 스컷을 찍어야 돼가지고 우리가 올미지 컷만 잘하면은 공업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11불 빨리 채우면 돼 우리가 이거 미탈 숫자가 어떻죠 지금? 미탈 숫자가 우리가 두마리 많아 미탈 숫자가 우리가 두마리 많아 6미 2스컬지 가스 다 쓰고 가려나? 어 가스 다 쓸거 같아 가스는 똑같은데 이거 라바가 민철이형도 빡세네 구미우 벌써 구미우 어? 어? 근데 업그레이드 눌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우리 스.. 우리 스포 박.. 어 스포 박았어 이거 찍으려고 우리는 가 우리는 공격이야 이거 됐는데? 뮤타이 두마리 앞썼는데? 어고 레츠킬릭 여기 스컷이야 훈석 스컷이야 어 야 이거 잘 뜬기면 질 수가 없겠는데 이거는 뭐야 왜 바뀌었어 아아 출장형 또 바뀌었어 아 나이스 하나 바꼈어 하나 하나 터졌는데 하나 터졌어 아예 그냥 아니야 방금 터졌는데 나이스 이겼다 이긴거 같아 이긴거 같아 이긴거 같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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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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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각이다 오뮤야 오뮤 오뮤 우리 몇뮤에요? 7뮤에요? 우리 7뮤야 어 이거 링 잡고 가는거 너무 좋다 어 링 잡고 가는거 너무 좋다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어 우리 어템 썽크 있어 어 썽크 있어 썽크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어 썽크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이게 미탄 후속 오고 있어 여기 앞마다 가스랑 목해기 하면서 여기만 계속 잡고 있어도 이기네 어 상대 6뮤야 6뮤 우리는 8뮤 10뮤 와 10뮤 와 10뮤 10뮤 와 10뮤 대 10뮤야? 와 우리 뭐야 일정이 형 왜 이렇게 팀 탁해? 그러니까 뭐냐 일정이 형 기대 탔다 와 난 팀원들이 맨날 잘하는거 같아 뭔가 이거 올케 칵 나온다 이거 와 야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복수 탔다 복수 성공 끝 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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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겠어 와 와 와 구명타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카드 일정 너무 잘해 와 미쳤다 진짜 아 아 근데 형 그래도 롤커인 척하고 뮤탈 가는거 어땠어요 형 그것도 좋았지 야 야 작재야 그냥 이렇게 하자 너랑 나랑은 약간 정파와 사파야 나는 주파의 대표고 넌 사파의 대표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자 너는 내 제자야 이렇게 가자 넌 진짜 맞아 정신차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랑 스승빵하면 내가 맨날 이겼는데 한 번도 인정을 안해 너 발린거는 아니 너도 진짜 똑같애 똑같 나랑 나도 여보 형한테 몇 번 이긴거 가지고 진짜 우리가 먹자 너도 똑같애 나 야 나랑 너랑 같냐? 야 진짜 웃긴다 아니 야 근데 나랑 너랑 야 비전이랑 좀 다르지 않냐? 그거는? 맞아 다르지 그거는 아니 상황이 좀 다른데? 많이 다르죠 형 아 말이 그렇다는거죠 형 아 그래도 그렇지 어 뭐야 일정이형 11시 어 야 이번 게임도 근데 나쁘지 않아 보여 여기 일정이형 이거 미만 먹지 않나? 어 그러네 올려놨네 어 뭐야 일정이형 11시 먹는다 어 11시 먹는구나 근데 게이트 포즈하면 토스들 말로는 할게 없어 어 여기 없다던데 질럼만 먼저 뽑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다들 그거 그냥 풀업 안 쉬면서 포즈게이트를 좀 지향하던데 어 맞아 네 뭐 근데 약간 부종들은 나도 나도 맨날 질러 찍는데 그냥 뭔가 질러 먼저 찍으면 좋은 거 같아 린정? 린정 아 영호형님 그 오늘 홍구형 제가 피전 켜줬어요 이제 토스 하길래 피전 켜주고 이겼어요 아 아 아 너희들이 참 많이한다 아니 오늘 와서 토스로 깜치길래 피전 켜고 이겼습니다 형 안마당에 성큰 좀 받고 안마당에 성큰 좀 받고 안마당에 성큰 조이기 했어요 성큰 조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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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아 와 웃는거봐 비전에서 와 내 흥기 화나게 하려고 웃는거봐 와 진짜 비전에서 잡지야 넌 안되있다 이번주에 영호형님 어허 이번주 일요일날 잡는기 패고 그냥 훈절 때리겠습니다 영호형 저 온라인종계하러할게 아아 그래 얘들아 싸우지마 친하게 지내 야 잡지야 너 내일 우리집 오라니까 아 왜 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그럼 갈게 이제 머리 컸다 이거지 아 너 안가 홍규야 이제 머리 컸잖아 아니에요 형 그건 오해예요 저는 원래 안갔어요 아 그래? 어 너 왔잖아 그때 AS일때 형 저 AS에 3코인 광탈한거 아시죠 한참 거풍논란 생길때 어 홍구집가서 하루 자고 정신없는채로 해가지고 떨어졌다니까요 그 아니었으면 그때 내 부종 지성이 태완이형 강태완이형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게 돌리기에 타다 어 전 다음부터 좀 뭔가 두렵더라고 가게가 와 근데 다행이다 얘들아 나 진짜 렉 걸려가지고 걱정했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맥이요? 아니 이게 계속 요새 끊기더라고 근데 이제 끊기라고 없어졌어 괜찮아졌어 어 한 번 포맷으로 밀었어 어? 포맷 누가 해줬어요 형 포맷 그 아시는 분이 해주셨어 아 포맷 근데 포맷 나 빼고 다 할 줄 아는거 같아 그냥 쉽다던데 내 친구도 그러는데 아 형 근데 형 그 썰 진짜에요? 아니야 가짜야 아 그 가짜죠? 드라이버? 어어 드라이버 그거 말도 안되잖아 말이 왜 안되잖아 말이 왜 안되 그럼 나는 뭐 말이 안되는 행동을 했다 아니 형 그거 가짜라면서요 아니 그럼 어찌됐든 말이 안되는 행동을 했다 이거네 그럼요? 아니 형 믿기가 힘들었는데 형만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니까요 아니 아니 형 나는 말이 안되는 행동을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하네 나는 그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요 지 조금 배웠다고가지고 형을 아니 그게 아니라 형 형 진짠가해서요 진짠가해서 야 장난 이지 가짜지 아니 그게 웃기려고 한거야 진짜로 아 웃기려고 한 거예요? 아uro 요nya 개교센스가 대단하십니다 ri-gr My God 그만해라 온거야 영호형 정색하셨다 어 아 형은 진짜 방송적으로 하는거 절대 정색 안해 니들한테 어 야 퍼즈업 잡혀줬는데? 어 잡았다 어 근데 어 근데 발지 너무 빠르라 아니 7분에 도착 와 근데 7분에 송크는 완성되네? 일장형도 미쳤는데요? 아 이거 일장형 내가 봤을때 아니 이거 어 소스 그거거든요 형 봉업 안찍고 바로 빨리찍어서 오는거 아아 바로 말도 안되게 빠른건데 일장형이 그 송크 타이밍 맞춘게 전 진짜 놀라운데요? 어 이러면 근데 OAT 드라이드 할만한데 컨셉 안모아서 아니 어 넌 진짜 와 진짜 놀랍다 일장형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연습 아니 7분에 딱 송크 완성되는게 진짜 말이 안되는데 와 왜 너는 그냥 너무 변수만 노릴라 그래 너무 벽싱만해 이렇게 정석적인 플레이를 잘하면은 이런거 뭐 가뿐하게 마실 수 있단 말이야 응 8강 너 그렇게 정석 잘해서 8강갔냐?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너 정석까지 그랬으면 이상한 센터 헬처리 했잖아 너는 아니 근데 누가 누구한테 그래 쇼부총이래 뭐야 와 근데 그거 센터 헬처리 진짜 좀 갑작스레 센터 헬처리 그거 내가 연습할때 하지말라 했거든요 영어형 귀여이 하더라구요 그거 야 그 이기 막 그거 뭔가 드루썰려 드루썰려 여라씨 네마리까지는 인정이야 괜찮아 네마리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네마리까지는 괜찮아 근데 일정이 형이 드론 제일 잘 쪄요 진짜 맞아 근데 그거 원래 통하는거였어 아 내가 그냥 뚫어도 됐었는데 근데 그 빌드가 그게 원래 저저전 준비할때 한 분씩 생각하는 빌드거든요 근데 아 어 근데 열한씨 템을 못봤다 진짜 일절만 해라 이 세이키 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 근데 열한씨 템을 못봤다 지금 어 이거 위험한데? 큰일났다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제일 위험한데 이게 아 맞아 이게 위험한데 네 와서 막으면 이거 힘들지 커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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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형이 그대로 보여줄게 병구 형한테 진짜 아예 안 지던데요 완전 천적 수준이던데 근데 또 병구 형이 또 잘한단 말 잘하기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어 무탈 딱 나왔어 뭐야 어? 아 무탈 딱 나왔어 어 뭐야 아 아 무탈 딱 나왔어 야 이거 개조름인데 야 이거 개조름인데 근데 진짜? 어? 아니 근데 괜찮아 히드라 올라오잖아 이겼어 끝났어 끝났지 이거는 이거 끝났지 이거 끝났지 진짜로 야 겁나 많이 찍었네 팔미야 팔미요 이거 마당에서 털면 직구까지 털리지 이거 어 근데 어 팔미요 오케이 뭐야 뭐야 그럼 한 무대를 찍었네 거의 어 일장형 특유의 터스던 느낌 나온다 지금 어 뭔가 돌아갔는데 옛날 느낌으로 진짜 일장형 이거 딱 옛날 일장형 느낌인데 어 어 팩업 팩업 맞어 그 나는 제일 중요한게 일장형은 작은 힌트이랑 게임하면은 눈이 차이 아이고 빗속에서 하트님 결승차 300개 감사합니다 이틀 전 프로리그 어 프로리그 스폰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폰풍 와 이렇게 근데 뒤늦게 막 계속 뛰시는거 처음인거 같아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3회전에 프로리그 맙퉁 어 그니까 어 근데 확실히 C형 있으신분들이 해주셨네 확실하신 분들 다 해주셨네 어 일장형 진짜 잘한다 아 아 툴스가 할게 없어 이러면 뭐해야돼 그냥 뽑고 봐서 나가야지 탁하칸 뽑던가 근데 조금 빡세기나봐 만약에 미탈 여기서 어 지금 탁하칸 딱 있으면 어 아 이거 이거 그거 느낌날수도 있어 병구형이랑 홍규 AS의 그거 아 아 아 아 형 일장형이 홍구도 아니고 나 근데 그때 이후로 각성했잖아 어 맞아 맞아 그때 이후로 각성했지 와 이거 와 일부러 이거 다크하칸까지 생각해서 빼놨네 뮤탈 좀 아 피 없는거 빼놓은건가 어 어 어 어 아 근데 이거 토스가 변수가 없어 이거 진짜 그러면 미탈 하나 맞출 수 있어 토스 지금 자원 얼마 안되는데 이걸로 게임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그 시들아 겁나 많이 나고 공협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럴때 러이커 저글링 찍는게 나네 오늘 이후에 오늘 이후에 그거 하나 적혀야겠다 토스 3토스 생기면 다시 타는거 아니 이게 토스된 저그도 나오니까 좀 빡세네 어 그러게요 일정력이 너무 잘하네 근데 최근에는 졌어 한 번이고 한 번 졌어 그렇긴 해 스코어만 따지면 1대1인데 뭔가 근데 저그랑 있으면 좀 든든해 솔직히 저희가 그냥 든든한거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아 감사합니다 형님 토스 많은데 나는 까다롭거든 근데 저그 많아서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좀 빡센데 원래 토스 많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렇게 인정받는 하하하하 그러게 와 셔틀캠 하려고 병보영님 와 와 진짜 나 한방 무책하 그러게 다크아크 때문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못 치는거죠 와 드론도 닫지 않았네 아홉씨 근데 이거 좀 한방 무책하긴 하겠다 형 이럴때 럴커 저글링 서는게 나아요? 아니 럴커 휴드라 럴커 휴드라 하면 되지 않나 뽕은 링 안찍 거야? 왜냐면 히드라 공유럽 찍어놨을거 공유업까지 찍어놨을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히드라 효율 살려야되는거 아니야? 와 여행 계좌 알려줘? 가스가 근데 일정형이 1정 1백이 있네 알려줘 이거 토스가 트리플 먹을 때 그때 이제 퀸 디네스트랑 챔버 지우면 돼 오오오오 딱 지금 어 어 근데 히드라 공유업만 되면 이길거 같은데 아... 아유 빡세! 셔틀템! 셔틀 점사! 셔틀 점사! 오! 셔틀 점사에서 한 마리 오! 잘 뺐다! 와! 잘 뺐다! 와! 나이스 스톤 못 찢었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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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드라마 하는건 의미없어! 드라! 언덕 밑에여가지고 와! 히드라! 와! 미쳤다! 와! 히드라! 와! 히드라! 진대! 진대! 와! 와! 공격가이 됐어! 와! 눈물다! 와! 일장이 형 근데 간만에 프로리그에서 잘하는거 보니까 좋다! 일장이 형 막 엄청 마음고생했어! 어! 마음고생 많이 했어! 이거 설마 라바로 막아? 와! 11시에 라바! 야! 미쳤네! 연습하니까 올라오네! 완벽 그 자체! 아니! 일장이 형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해야돼! 그래야 진짜 이게 공평한거지! 와! 오늘 진짜 2시부터 방송 켰어요! 영호요! 아!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형! 열심히 한 사람들 칭찬해주셔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뭔가 갑두사되네! 성균이야! 분위기 좋았는데 뷰티가 그래서 갑두사됐어! 저는 어제 새벽에 좀 VUD 공부하고 오! 그 다음에 최근 리탈 좀 하고 형도 요새 유튜브 맨날 봐! 형은 유튜브 맨날 본다! 영화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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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꺼 맨날 봐! 아! 형! 그! 랜덤으로 나라인거 대비해서요? 어! 나 맨날 봐! 진짜! 밥 먹으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볼 정도야! 오오오오! 근데 태클 형꺼는 못하라겠더라! 옛날 프로 리그! 페이스북에 막 돌아다니는데 아 갑분사 됐네 아니 현역대 프로댓글 아 갑분사 됐잖아 온거야 어떡할거야 현역전기들도 보면은 좀 신선한 플레이들 많아 맞아맞아 저는 그거 기억나요 형 영호형 그 메두사에서 패럭 넘겨가지고 태경이 형한테 한거? 네 그거 진짜 역대급 전략이었던거 같은데 근데 그거 뭔줄 알아? 뭐에요? 그거 심리를 이용한거야 그냥 풀오프가 앞마당 태면서 드라가 나한테 오면 내가 져 아 진짜요? 그때 토스가 어떻게 떠나? 토스가 올라와 태경이 올라와서 싸워줬어 그럼 내가 이겨 아 그거 그럼 와 그게 정답지가 있는 그거였네 어 근데 손꼽히는 딱 그게 있는거같아요 전략도 형 그건 어땠어요? 매치포인트 투앤볼 와 그것도 소름돋았지 홍게는 뭐있지 전략? 홍게는 뭐있지 전략? 홍게는 뭔가 기억이 안나는데 형님 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난다 그 인업 2 크런스 필드에서 윤종경 상대로 몰래 했었지 전진했었지 와 그거 이겼나? 그거 이겼어요 형님 아 진짜? 펜틀 처리밖에 기억 안나는데 옹곤은 뭐라고? 펜틀 처리밖에 기억 안나는데 옹곤은 나 진짜 나 진짜 니트 나올수도 있어 조심해라 와 인구수 154대 80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일정이거 미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형 왜? 왜왜왜 전략에 프로리그 하기 전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갈려고요 네 프로리그 안할수도 있어 왜? 아 안하면은 안하면은 뭐 어쩔수 없는데 형 낮부터 하면 하루만에 다 꼴아요 오케이 야 잡지야 그럼 내가 내가 영호형이랑 할게 나 오늘 하고 웃겼잖아 뭐라고? 뭘 느꼈어? 뭔가 이제 어떻게 영호형을 이기는지 뭐? 야 그 영호형이 툭팽한거 그거 말하는거에요? 오늘 실패는? 어 와 영호형 진짜 안되겠는데 아 근데 아니야 홍규 근데 잘하긴 하더라 인정해줘야지 인정할거는 내일 하자 홍규야 내일 하자 홍규야 어 진짜 잘하긴 하더라 홍규야 요새 진짜 달라지긴 했더라 잡지야 나는 누구처럼 안쩐다 야 야 이거 이거 앤서치한거지 재욱이형 6시갔다가 12시간거야? 아닌가? 모르겠는데 12시갔다가 12시갔다가 아 12시갔다가 10시네 맞지 네네 여기가 까맣네요 야 토스트 형 앤서치 없대 4인용에서 막서치되면 구발에 죽던데 원게이터하면 앤서치요? 그니까 이제 가까운데 두군데 먼저 가는거지 대각은 그냥 원길 뛰다가 어거지 대각은 근데 원길 뛰다가도 어거지를 막을 수 있잖아 구발 아니 형 진짜 방금 괴무시한거 같은데 뭔가 아니 형 그게 괜찮은거 같아요 토스트들을 그렇게 안했지 아니 앤서치 어때 앤서치 진짜로 이거 아니 진짜 괜찮은거 같은데 아 제대로 영혼있게 해줘 봐 아니 근데 앤서치를 하면 그니까 영혼의 말은 그거잖아요 형 만약에 마지막 서치면은 그쪽에서 구발이 왔을 때 원게이트하면 터질럿이 따이니까 위험하다 아 그치 느낌 있는데요 그치 어차피 질럿은 대각으로 그 뛸 때 구발 만나면 그냥 구발인거고 어거지를 막는거고 어 그러네 어차피 대각으로 무조건 뛰잖아 그리고 뭐 어 어 영혼 형 포스로 하자마자 바로 개념 개념 그거 했다 창조했다 아 조용히 해봐 태균 형한테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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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형 제 개념 알려드릴까요? 태균 형한테 어떤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뭐 제 개념은 이제 대각 대각서치 선 파일럿 대각서치 한 다음에 있으면은 땡네 없으면은 그냥 포지지코 엔자 서치 그거 장윤철이 하는거 아님? 그거 있는거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내가 그렇게 트렌디션 그거 오버 그것도 되잖아 오버 장윤철이 이렇게 하던데 오버 있는쪽 안오면 반대쪽 간 다음에 반대쪽에도 없으면 대각이면 그냥 생래꽃던데 걔는? 어 이제 그런 약간 미세한 개념들이 토스의 탄도를 바꾸는거잖아 슬기 형이랑 할 때는 오드론 해야겠다 그냥 안되겠다 응 슬기는 오드론? 응? 오드론은 아니신마 요즘 아니 그런식으로 서치하면 그냥 대각서치 보내고 오드론 해야지 와 오질 뛰어나온다 그럼 한번 해줘야 못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와 근데 링 또 맞춰 찍었어 이제 게임좀 볼까? 오질런 오케이 오질 근데 이게 아까는 태균형은 사질이었는데 이거 오질이라서 좀 느낌 달라요 그러게 완전 다르네 야 이거 올라가면 맞기 개빡센거 아님? 오질이 링 한 분에 여섯 살이 있어도 질 때 있거든요 아니 근데 형 이거 여기서 어 그냥 맞겠는데요? 지금 싸워야돼 올라가 못 막아 어 지금 싸워야돼 이제 양방에 싸우면 될듯? 어 이러면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잘 싸웠어 오 잘 싸웠다 진짜 잘 싸웠다 이겼다 또 잘 먹었다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딱 막은거 아님? 이거 잘 막은거 아님? 아닌가? 난 별로 못 막은거 같은데 어 그래? 링이 남아야되는데 링이 안나오면 또 링찍어야되니 본진의 3링 본진의 3링이 있어 총 7링 있는데 지금? 괜찮은거 아니야? 괜찮은거 같은데? 스파이어도 딱 맞고 야 테크 차이도 안나고 뭐야 이거 상황 와 일정이 형이 약간 또 하나 뭔가 자기 개념으로 좀 만든거 있네 이러면 괜찮네 상황이 뭐에요? 그냥 3에 쥐거야 가스지은 다음에 선내어 하면서 네 드론 4,5마리 앞마당 붙여놓고 무조건 링 딱 잘 찍네 무조건 나온다 마인데로 야 근데 토스가 나오다가 그냥 질러 들어가면 또 어 맞아요 형 그러면 좀 빡세여 어 맞아맞아 저그도 답답해요 그러면 근데 토스는 좀 무조건 이제 소모개념으로 하는게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히드라 때문에 약간 근데 히드라도 있고 어 아 그냥 토켓은 짓고 질러 그정도 있으면 웬만하면 히드라 맞는데 음 돌아가면 빡세던데요 그러게 돌아가야겠네 딱 공업 질러 되면은 이제 저글링 쓰레기잖아요 음 또 게임이 좋아 좋은데? 그냥 좋은데? 벌써 5회 드론 다이다이 다 붙어있고 오 와 잘한다 일정한게 엄청 스무스 와 아니 느낌이 있어 진짜 음 야 이게 괜찮다 이 개념 원게이터한테 태국이 형이랑 게임 많이 하면서 자기 개념 만든 것 같아 저는 저는 어 넌 너무 잘하고 진짜 lie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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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캣 와 뭐야 그럼 유캣 이거 야 올킬은 미쳤는데 아 유캣 뮥하지 이거 좋지 와... 아이고 베스트 플레이어 7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깐님 요새는 강의연하요 토스전 역상선생활이 어렵네요 아 제가 요새 테란 강의까지 할 그것도 빡세가지고 약간 토스도 하고 덕후도 하도록 커세우도 안 모았네 커세우도 안 모았네 커세우도 공업 찍고 했는데요? 어 공업에? 지금 늦었잖아 계속 안 모은 것 같은데 지금 삼컹 세울 수가 있나? 뭐야 이거 질러 뭐야 질러 아 질러 웃어지길래 우리같이 했는데 이거 뮤탄이잖아요 장혜영은 다크 나왔다 아 우리 몽판도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몽판도님 감사합니다 뭐야 왜 웃어 왜 웃었어 온거야 너가 웃었는데 아니 홍게가 웃었어? 아니에요 짝재가 웃었어 저 재채기마왕 오 형 다크 오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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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까비 아 감쌌려고 했는데 아 근데 박사 이거 야 야 뭐야 야 컨디션 미쳤는데 이거는 미쳤다 진짜 와 아닌데 이거 뮤컬지 보면은 난 약간 구린 것 같아 근데 뮤컬지 지금 가도 위험해 토스는 아니 이거 근데 가기는 좀 빡세지 않아요? 아 뮤탈 못봤다 이거 뮤탈 못봤다 어 이거 뮤탈로 뒤잡고 커섭 한 마리라도 하면 어 뮤탈 못봤다 아니 다크 또 벌었어 어 어 잠깐 또 잡힐 또 잡혀줬다 어 발집 끝났어 이거 아 근데 뭐야 히덴이랑 첨부가 없네 형 이거 뮤탈 스쿨지 빡세게 찍을 생각인 것 같아 나이스 먹었다 이거 막고서 가면 돼 어 가도 되겠다 진짜 어 뮤탈 더 찍었을걸 맞네 야야야 끝낼 생각이야 방업대 끝나겠다 끝나겠다 재욱이 형 원커다 원커 아니 원캐논이다 끝나겠다 이거 끝낼 생각이야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와 이렇게 하네 신기하네 왜 이렇게 쉬워 보이냐 도스도 진짜 그니까요 어 근데 이 타이밍이 가네 진짜 아니 재욱이 형이 원래 진짜 태산이 하면 와 방업됐어 끝났어 와 아니 가기 무서운데 진짜 지옥인데 뭔가 저거하는거 와 뭐냐 이거 게임 진짜 끝났어 끝났어 올킬이야 우와 와 나갔어 와 와 방금 레드두였다 와 와 와 와 근데 진짜 열심히 하니까 각성한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장혜한다 마음속을 가지고 검사랑 330 게임인가 했었는데 330 게임 와 장혈 일등이야 그 전적 보면 와 와 이거는 뭘 해도 되지? 잡는 거 보여줘도 돼. 와 화장 잘 썼어. 아 50개 고맙습니다 캔들랜니. 와 올킬 했어요. 와 끝났다. 와 일정이야 올킬. 멋있다. 이건 별 수 없죠 이제. 그래도 팀의 1승으로 보탬이 돼서 뿌듯하네요. 아 그래도. 빠방님 50개 고맙습니다 빠방님 50개. 와 뮤탈. 와 이거 한 마리야 스치면 간다 이거. 아니야 이미 터졌어. 런쉐도 잘 맞고 있어 퀴 안맞고. 그러네 이거 맞고 있었네. 뮤탈 또 찍었네 거기다가. 와 본진. 본진 뭐야. 태호기형 크로버 일 안해. 와. 오후이 오신캔들아 감사합니다. 미사이 다섯 짓인 것 같아. 아니 오늘 그 그. 다른 방 메모장만 주시면. 이거 받는거 누구누구인지 해가지고. 내가 이거 숙가 될게. 오 요는 안쏘서 하면. 스타만 올블렛 갑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이거 다른 방 방송국 진짜 캡처해 주시는 분. 제가 진짜 뭐 치킨하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국에 제일 먼저 캡처해서 올리시는 분. 스캐넛 하나 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른방 메모장 캡쳐된거 야 이거 검수 검수까지 완벽하다 제가 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놨다가 그 내일까지 안쓰면 블랙 딱 하는걸로 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변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야 선수 벌써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긴 했어 장이형이 미쳤다 끝났어 끝났어 좋아 그쵸 먹지없는 잡는거 좋죠 왜냐면 몬판도님도 맨날 100개씩 해주시거든 근데 이게 응급적 껴있는 애들이 있어서 브랜드 진짜 잡아내야 돼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이고 빠밤님 벌써 와아 감사합니다 빠밤님 한 3일 기다리라고? 3일은 좀 오버 아니냐 내일까지만 한번 아 진짜 신용 확실하신 분들 빼고는 내가 아이디 다 아니까 그런 분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딱 해야지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민철이 형방 스폰 50개 감사합니다 그런거 뭐 3일째 쏘면 이제 뭐 블랙같은거 풀면 되지 감사합니다 1일까지는 좀 오버야 다음날까지만 딱 해야돼 와 근데 저쪽팀도 안쓰럽다 못나가는거 봐봐 그러니까요 와아 근데 저번에 쿵규야 우리 큰거 못먹었잖아 저쪽이랑 이런거 아 맞어 진짜 저번에 장윤철이 나 이겨가지고 크게 먹었잖아 저쪽이 먹었다 못먹었다 하는거지 어? 자긴 뭐 이러면서 더 성장하는거지 어 서로서로 먹었다 못먹었다 하는거지 야 그날 너 올킬하고 못먹었잖아 오늘은 먹어야지 아 맞어 오늘도 만약에 너에게 졌다? 그럼 진짜 위험했어 아 아 아 끝났다 야 와 장윤형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이거는 박수받아 이거는 박수받아야돼 진짜로 아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